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정말 슬픈 소식이 있네요 우리 인기 스타 이즈리얼이 어이 우리 이즈리얼이 결국엔 성형을 하게 됐습니다 슬픈 소식이 아니죠 하지만 과거의 녀석의 모습은 이제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이즈리얼이 스킬이 리메이크 되는데 W 스킬만 바뀝니다 AP 이즈리얼이 어떤 핵심적인 스킬이었는데 이제 바뀌기 때문에 라스트 이즈리얼 뉴메탈 준비했습니다 리메이크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보는 AP 이즈리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람 설정을 아직 안 하셨다고요? 미스!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아직 안 하셨다고요? 컷 해버리기 전에 빨리 하세요 이제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이즈리얼의 W 스킬 리메이크가 되기 때문에 써먹어줘야죠 상대가 갈리오면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갱풀이면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갈리오가 작정하고 마저만 올리게 되면 힘들어지는데 가렘장돌이었어? 근데 왜 이 거야? 이거 만화템이잖아 모르겠네 저거 맞나 보지 뭐 AP 이즈는 기본적으로 큐딜이 너무 약해요 큐 선발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큐 선발을 할 겁니다 왜냐? 큐 스킬에도 AP 개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거 두번 지금 세판짼데 굳이 내가 더블선발한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이즈리얼은 모든 스킬에 AP 개수가 있는데 그거거든요? 그게 핵심... 어 안 바꿨네? 어... 맞아도 괜찮죠? 난 도병만 뽑으면 돼 돈만 벌면 장댕이요? 돈미세죠? 큐 맞았죠? 오케이 만화 잘 벌었습니다 자 100원 슛! 아 60원 나쁘진 않았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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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알 킬각인데 이거 군만 있으면 킬각인데 일단은 만화 물량 하나 먹을게요 오케이 킬각인데 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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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넷 점화 썼지 어? 이게 점화도 아니네? 자 연우는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이 이즈은요 연우는 오늘 안 가요 극딜 세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돈몰아야지 돈돈돈 돈내놔 돈내놔 그렇지 돈내놔 돈내놔 그렇지 에라이 이장와쳐야 호공을 가르는 줄 알았으나 와드를 얻었죠 이게 너무 사리는데? 이거 너무 신중하게 게임하는데 이거 어우 진짜로 킬이 너무 안 나오는데 아직 한 발 넘었 협곡을 가르는 쪼았 궁극기가 얼마나 자유롭겠어 계속 누군가와 부딪혔는데 자유를 만끽하잖아 니가 행복하면 됐어 무뎀 뽑았고 이젠 부족한 딜이 다 채워지겠죠 뭐야? 설마 킬각? 어 본인의 궁이 없으신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안돼 아니 내 거를 잡았죠? 안녕 잘가 어 난 안 죽어 너만 죽어 슛 슛 슛 슛 슛 이것은 슈뜩탄이요 슈이익 아낌 처음 같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다음날 되면 리치베이 가면 되겠네요 하필 갈리오야 몸이 좀 약한 애였으면은 킬이 더 많이 났을텐데 아낌 맞아? 까비 잡았죠? 흑우 형님 거기서 왜 이게 원래 이렇게 약한 6m가 아닌데 딜이 안 들어가네 데미지 팍팍 들어가야 되거든 팍팍 잡았잖아 이런 거지? 저는 여유 오 쟀어 야 야 저 소나 잡아라 그렇지 딸피 다 만들었거든 야 소나한테 딜 잘 들어간다 역시 탱커 갈리오가 탱커라서 딜이 안 들어갔던거에요 앞비전 과감하게 쓰고 오케이 Q W E 오케이 인마 내가 죽겠니 어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죽고 또 죽어도 지지 않는 붉은 배를 가진 적게 데스토형 파이팅 적폐? 적폐가 좋은말이 아니잖아 생각해보니 이상하네 지금 이즈는 또 폭킹하는 재미 아닐까요? 이제부터 이즈는 게임이 시작된거죠 너는 지금 이 폭킹을 피해야되는 입장인거지 아프거든? 맞다보니 아프거든? 이거 빼야지 좋았고 와 W딜 봐 호잇 뒤로 뺄게요 비스킹 먹으면서 궁극기 양업대 아프전 W 오 좋았어 이번 싸움 좋았어 이번 싸움 좋았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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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날이 어우 와우 와우 오 이번 물론 내꺼지 어어 빼지마세요 오잇 양업대 넌 쓰레기 현실세계에 존재해선 안될 쓰레기 제가 봤을때 이거는 그렇지 야 이거 그분아 소나를 노려야되네 딜 오지게 잘 들어간다 야 아니 애들이 뭐가 코믹 소나 내가 녹였어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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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해도 이렇게 무안할 수가 없네 정복지 슛 아까 그런 분이 있었죠 내가 킬다면 1000원 내가 죽으면 500원 마이너스 진짜 내가 위험했어 내가 돈을 줄 뻔 했잖아 여기서 내가 3번만 죽었잖아 내가 500원을 그분한테 돈 보내드렸어야 돼 큰일 날 뻔 했죠 뭐냐 이거 너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못 이겨 너네 나 못 이긴다니까 저 어떤 경지인지 알겠지 내가 와 W만 맞췄어 으어 형이 거기서 왜 야 진 따부러 뭐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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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춤을 춘다고 이기자 일단 이거 이겨야된다 왠지 오지지 원콤으로 삭제 진작에 이게 나왔어야 돼 하필 말라이란과 가일리오라서 그런거야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죠? 왔죠? 오우 와우 슛 어 상대 탈리오바왔네 너 약간 아오니 같다? 지금 살짝 내가 느끼는게 약간 아오니 같애 궁극게임 같애 약간 잡았고 잡았고 야 따부러 AP 지금 이제 시작이야 압비전 과감하게 써버리고 슛 알리면서 궁극기로 마무리 간다 궁극기 슛 오케 반핍 깎았어 반핍 깎았어 됐어 잡아 잡아 마무리 지어 마무리 를 누가하냐? 내가 하지 누가하냐? 어? 나니? 내가 할게 어? 짧았네 엉 W 호호 앗 아 아 이런 무빙이 아주 날카로운데 어 어 쫌 아프네 쫌 아프 일단 딜량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딜량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약간 캐리 받은 것 같지만 딜량을 잘 넣었을거에요 보드를 하겠습니다 오 딜량이 아주 뭐 제가 캐리 받은 것 같았지만 역시나 빠질 수 없는게 마법 피해 아니겠습니까? 와우 럭스보다 마법 피해가 높네요 마치 우리 인생 같습니다 겉바촉촉 겉은 바삭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할 수 있다는 소리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혁.. 혁고였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